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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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3프로TV가 드디어 구독자 80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희를 오늘날까지 키워주신 분들 누굽니까? 김프로입니까? 이프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낳고 키워주셨으면 여러분이 책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채찍질해 주실 그리고 칭찬해 주실 저희를 키워주실 여러분들 시청자위원을 드디어 모집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된 점들은 없는지 저희가 실수한 내용들은 없는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를 채찍질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느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 오셔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 의료 분야 내가 전문가인데 이거 좀 틀린 내용이다? 이런 거 이제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야 그럼 난 전문 분야가 없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청해 주셨다면 바로 시청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틀린 부분 잡아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짚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요. 저희가 이 영상 밑에 댓글 그리고 설명에도 잘 넣어놓을 거고요. 저희 공지사항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앞으로 100만 200만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실 시청자위원 1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